3. 상균이 본다 상균이 본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글 좀 알았어요 상균이 남자 주인공이랑 뜨박스 수빈이랑 비슷하다 비슷하게 생겼다 막아버럴? 근데 내가 검색을 해봤어 얼굴 모르잖아 너무 웃기다 남자 주인공 얼굴을 모르잖아 아 웃기다 모르잖아 너의 얼굴 모르면서 뭐가 웃겨? 그냥 웃겨 봐봐 응 이분이셔 멋있다 내가 진짜 배우인 줄 알았어 이 영화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? 똑 닮았네 신나 봐 이분은 벌써 원을 뽑아야 돼 닮았지? 어 닮았어 또 닮았네 닮았어 너무 잘생기시고 매력이 있어가지고